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메달스테의 메달남입니다. 오늘 3월 21일입니다. 3월 21일에 오늘 뛰고 나면 한 18번 남는 건가요? 4월 1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자 이제 아침부터 선선하고 시원합니다. 네 뛰기의 최고의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 이제 어찌 됐든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.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. 자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4월로 들어섭니다. 이제 1분기도 1년 중에 3월 1분기도 지났고요. 또 4월부터는 공적적으로 벚꽃이 피고 봄을 만끽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. 마을 또 대회도 예전같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쉬운 건 있습니다. 아직도 어떻게든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. 어쨌든 올해 꼭 소우3 소우3 꼭 목표를 가지고 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. 화이팅! 12kmb 12kmg 12km 애의 위치함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후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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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